유전자는 변한다고 하시겠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려도 낳을 수도 있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말은 정말 온 의학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정말 놀랬습니다.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이 타임 잡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을 그 뉴스를 가장 큰 특종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표지에다가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이게 언제 나왔냐고 하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불과 10년, 이제 10년 조금 넘었어요.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뭐라고 해요? destiny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 DNA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 라고 딱 때렸어요. 그러면 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친과 아버지 쪽에는 가남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남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남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아마 유전자 검사하면 가남 유전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유방 두 개를 다 떼어냈습니다. 참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 이쁜 유방을 왜?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 그 두 개를 다 떼어버렸어요. 그건 왜 떼어버렸어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안젤리나 졸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유전자는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고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 라는 것을 알아드리면 안 그랬을 거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암도 다 유전자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게는 여러분의 조상들에게는 암이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조상님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전혀 암 유전자가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암 유전자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유전자대로만 하면 이런 병에 안 걸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걸렸어요? 유전자는 변화하기 때문에 걸린 거에요. 그렇죠? 나는 조상으로부터는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꺼지고 기가 막히고 이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세포를 나중에는 죽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암에 걸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안젤레나 조올리의 경우는 자기도 외할머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가 있었고 엄마도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암에 걸렸었고 자기는 이제 암에 걸릴 거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을 떼 버리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나 유전자가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암 유전자뿐만 아니라 정신병 유전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해요. 정신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신분열증 유전자를 타고 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다가 정신병에 걸릴 운명이라고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더라도 그 조상님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 병에 걸렸을지 몰라도 그 유전자를 그 자녀들이 다 자녀들에게 다 물러줬는데 걸리는 자녀가 있고 또 뭐에요? 안 걸리는 자녀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센터에 지금 건물 관리인으로서 일하시는 우리 현 선생님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이 분은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다낭신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낭신이라는 게 뭐냐면 콩팥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혈관이 통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의 콩팥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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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볼록 볼록한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콩팥이 다낭이란 말은 여러 많은 낭, 주머니처럼 변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콩팥이 점점 없어지고 자꾸 주머니처럼 볼록 볼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송이처럼 됩니다. 콩팥이 콩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콩팥을 이식을 받든지 이식을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자기 형이 직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아, 말이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돼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보게 됐고 아, 형을 여기다 모시고 가면 낫겠구나. 그래서 형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형도 뉴스타트를 잘해서 직장암도 나 버렸어요. 그런데 형을 데리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동안 아,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항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도 콩팥 기능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낳을 수 있는지요?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콩팥이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느냐? 내가 식생활을 올바르게 다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그러나 물도 규칙적으로 마시고 이래서 모든 것을 건강한 쪽으로 바꾸고 무엇을 받으며?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항신 유전자, 나쁜 변질된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가 점점 점점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뭘 받았어요? 생기를 받았어요. 나도 낳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게 6년 전인데 지금 다 낳아 버렸어요. 낳고 얼마 전부터 우리 센터에 와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의 의학적 기술로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정상화시킬 수,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돼? 믿음, 희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점점 점점 정상화시켜 준다. 여러분, 그리고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 글자는 뜻을 나타냈다는 것.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있을 수 있다는 것. 만들어야만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글자 없는 민족은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정체성을 잃고 그 다수 민족에 동화되버립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50 몇 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민족들의 몇 민족만이 정체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다 뭐를 가진 민족들이에요? 글자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럼 글자가 계속 자기 글자를 쓰고 자기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민족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조선족이지. 왜 조선족은 아직도 확실히 자기 말을 가지고 있고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쯤 중국 글자를 아직도 쓰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거의 다 중국화되버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누군가 만들어야 됩니다. 진화라는 것은 생명체, 유전자를 기피 알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그 노란색 물질을 유전자에 있는 스위치에 붙였다가 뗐다가 그거를 조절하는 그것은 어떤 유전자를 어느 순간에 켜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 꺼야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다 지적행동입니다. 그렇죠? 무슨 지적행동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거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초월한 그런 지적 수준에서 유전자는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마저도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귀신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유전자는 무선적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다?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그 작동을 조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저도 철저히 진화론을 믿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질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유전자를 깊이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유전자는 사랑의 진선미에 반응해서 모든 유전자 변질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제가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당길 때 제일 예수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채풀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꼭 참가해야 되거든요. 참가 안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아마 지겨워 죽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 약으로 병자를 고치지. 의사가 병자를 고치지. 어떻게 약으로 고쳐. 아니, 말씀으로 고친단 말이냐. 웃기고 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동창들 붙잡고 야, 이게 무슨. 너도 의사 될 거 아니야. 너 이거 믿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말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말은 못 해요. 답을 할 수가 없거든. 너희들은 뭘 믿는 거야? 참 웃긴다. 그랬던 이상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 연구를 깊이 깊이 해 볼수록 그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그 노란색 물질을 어디다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걸 떼서 유전자를 켰다 꺼졌다 하는 이런 모든 유전자 차원의 조절은 이것은 초인간적 차원이다. 또는 초인간적, 또는 무슨적?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뭐라고 부르는 과학? Epigenetics라고 부르는 과학입니다. 여기 Epi라고 나오죠. Genetics라는 단어는 유전자학이라는 단어예요. Epi는 후성이라는 말입니다. 후천성. 옛날에는 유전자는 오직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선천성 유전자의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배운 의학은 다 선천성 유전자의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유전자의학, Epi는 후천성입니다.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습관. 그래서 내가 생활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치자.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내가 물을 마시자. 이때까지는 영양소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육식생활습관이었다면 이 영양소의 모든 균형이 정확하게 잘 맞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기를 한 점도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한 생활습관을 시작하자.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자.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래서 내 생활습관, 생각의 습관을 다 변화시키면 유전자는 거기에 따라와서 정상화되고 다시 회복되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성, 후천성 유전자학인데 그냥 줄여서 후성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자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reveal 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 준다.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reveal 한다. 나타내 보여 준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 준다. 어떻게, how는 어떻게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 그 선택이 후천적으로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조상의 암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당신도 암 유전자를 가지게 돼서 그 암 유전자로 말미암아 암 환자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내 생각과 생활습관을 다 바꾸고 그랬을 때 그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이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정상화될 수 있다. 당신의 가게, 예를 들어서 조현병, 우울증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우울증 유전자를 내 자손에게 유전시켰을지라도 어떤 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나는 긍정적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 보셨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어. 그러나 아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꾀병이었어. 부정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그대로 나쁘게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 유전자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리 부모에게 나쁜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나에게 유전되어 내려왔을지라도 나의 새로운 선택이 그 부모의 또는 조부모의 조상이 내려준 나쁜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은 뭐에 딸린 거다? 나의 선택에 딸린 거라는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구 박사가 지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아주 치밀한 연구 끝에 아하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되겠구나. 후천적으로도 내가 선천적으로도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후천적으로 내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대.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래서 희망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 절망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아무렇게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New Start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해서 회복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가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택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희망을 가지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 자신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너의 선택으로. 이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쁜 유전자를 내가 받아서 왔을지라도 내가 나의 당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유전자도 회복시킬 수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New Start,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나도 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생기를 받는 과정에서 질병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성경에 못 미쳐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그 새로운 진리들을 자꾸 또 새롭게 새롭게 더 깊게 더 높게 공부를 해 가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옳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얘기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흥미진진한 얘기니까 조금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기초 지식을 쌓고 나면 제가 그 문제를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어미 쥐가 이 어미가 있고 이 어미가 있어요. 여러분 암탉들이 수탉은 아닌데 암탉들이 계란이 저기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막 품고 싶어서, 품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전혀 품을 생각을 가지지 않는 암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 자란 암탉들은 다 품고 싶어요. 품고 싶은 것을 뭐라고 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해요. 이 모성 본능도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성 본능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모성 본능이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갖다 버리잖아요. 남의 집 문 앞에 갖다 놓든지, 요즘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죽고, 이건 모성 본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암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여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까요? 그래서 모성 본능 유전자라는 것도 있어요. 모성 본능이 없는 암탉들은 대개 부화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 본 일이 없으면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있어도 엄마가 사랑을 다 해주고 날개 아래에서 이렇게 품고 엄마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키우면 그 사랑이 뭐예요? 진선미가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져요. 여러분 우리 개가 있죠? 이름이 사랑이에요. 진돗개에요. 여러분 진돗개들은 선천적으로 까칠해요. 그리고 주인 하나만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충성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돗개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만지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목욕을 깨끗이 시켰어요. 여러분 좀 만지시라고요. 아주 깨끗이 목욕시켰어요. 그런데 얘는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돗개의 본능이 바뀌었어요. 본능은 유전자에 입력된 거예요. 그 까칠 본능이 없어졌어요. 얘는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래서 만져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진돗개의 나쁜 비사교적이고 비사회성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거 잘하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얘는 지금 사람 많은 데서 자랐어요. 지금 꼭 1년 됐어요. 1년. 딱 1살인데 1살인데 사람들이 다 진돗개 강아지가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강아지는 옛날에는 세 마리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건강에 나쁜 거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얻어 먹어서 아토피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놈이 얘가 이 사랑이가 제일 빌빌했어요. 그리고 명인이라고 아주 까칠하고 진짜 그 진돗개 전형적인 진돗개 아주 싸나웠어요. 같은 남놈인데도 이 사랑이가 명이보다 덩치는 컸는데도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물리고 피 흘리고 이 사랑이는 맨날 한 대 굉장히 겁이 많고 이제는 겁이 없어졌어요. 왜? 사랑을 받아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사다 먹여서 방부제니, 색소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털이 막 빠지고 걔가 형편없었어요. 다른 놈들은 다 분양했는데 보기 좋은 놈들만 데려갔죠. 그런데 제일 빌빌하고 털 빠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이를 뉴스타트로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써놨잖아요. 제발 맛있는 거 사다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뉴스타트 음식 먹여.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게밥을 제가 만들어요. 물론 사료도 주지만 사료만 100% 주면 건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현미밥하고 거기다가 고구마, 두부 이렇게 잘 섞고 계란도 가끔 가다가 주고 주니까 아토피가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혀 겁내줘요. 얘는 진돗개의 까칠한 성격이 이런 거 없어요. 잠을 만지면 탁 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욕을 시켜놨더니 저는 방 안에서 데리고 방 안에서 사고 싶은데 본부장님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지인은, 이 엄마 지인은 모성 본능이 없습니다. 젖을 매긴 후에는 그냥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자기는 혼자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지인은 젖을 매기고 나서도 쥐를 다 품어서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이렇게 핥아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새끼지와 이 사랑을 많이 받는 엄마 사랑을 많이 받는 새끼지들의 건강상태 면역력을 비교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먹는 것은 똑같은데 면역력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을 부어주는 엄마가 케어를 잘하고 있는 새끼지들은 면역력이 강해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내는 유전자가 잘 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생기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유전자가 다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를 바꿔치기를 해 보자.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새끼들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진선미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는 얘네들은 이쪽 엄마가 이리로 왔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좋아하네. 사랑하네. 참 좋다. 그것을 느낄 때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느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병을 치유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박사님은 과학과 종교를 일치시킵니다. 저는 일치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 상태라면 그런 종교는 쓰잘데기가 있어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런 종교는 여러분 거부해도 돼요. 나 이런 거 안 믿어. 과학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이야. 그건 미신에 불과하죠. 미신은 거부해도 돼요. 제가 미신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른아홉 살 때까지 완전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유전자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확 받았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아니잖아.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이것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직업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든 걸레질만 하든 의사가 이제는 정말로 생기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유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시자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그 특징은 뭐예요? 이 상아인데 이 상아가 없어져요. 이런 상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코끼리 상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군이라는 것은 이 상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서 상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가 딱 한 개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 군이 있습니다. 여러 유전자가 해서 결국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왜 변질되었을까요? 상아 때문입니다. 청소리가 빡 났어요. 코끼리 가족 22마리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보니까 제일 길고 큰 상아를 가진 수컷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코끼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렸어요? 상아가 잘렸어요. 여러분,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생각이 깊어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얘들도 생각이 참 깊어요. 그냥 개새끼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고요. 걔를 키워보니까 얘가 제 마음을 읽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특히 진돗개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요. 이렇게 끌고 가면 보통 개들은 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개 주인들이 막 끌려가요 하시겠죠? 진돗개는 절대 안 그럽니다. 끌고 가는 줄이 조금 팽팽해지면 진돗개는 강아지 때부터 왜 이렇게 팽팽해지고 서서 돌아봐요. 꼭 고집대로 막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딱 쳐요. 우리 주인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속도를 맞춰줘요. 한 살밖에 안 된 놈도 그래요. 그것을 참 기특해요.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배가 고파도 개 사료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는데 다른 개들은 막 배가 고파도 콕콕콕콕콕 이렇게 달려들고 막 정신이 없이 처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진돗개는요. 이게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려. 그러면 안 먹고 딱 앉아있어요. 한 살도 안 된 놈이에요. 강아지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탁 해서 그릇에 딱 담아서 먹어.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개를 키우면서 아주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해? 마음이 통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흐뭇해요. 참. 그래서 이제 돌아가 보니까 아, 그 상아가 길고 큰 순놈이 죽었고 상아가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자꾸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코끼리가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생존을 위해서 상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상아가 지금 코끼리가 아프리카에서 이 상아 때문에 자꾸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멸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멸종되면 자연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 일단 상아 잘라가는 밀렵자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일단은 코끼리를 살려놔야 되니까 코끼리를 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 상아가 없어야지. 그러면 생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상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도 이런 식으로 낫게 되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무슨 돼지였겠습니까? 산돼지였습니다. 그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가 가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돼지는 산에서 사니까 뭐가 필요해요? 송곳잎 땅을 파고 뿌리를 캐 먹고 일을 낳으려고 이게 필요하죠. 이게 잘 발달해 있죠. 그런데 집돼지는 왜 없어요? 필요없어요. 주인이 맨날 갖다 줘요. 필요가 없으면 이게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산돼지들은 몸이 훨씬 날씬합니다. 집돼지들은 몽골목 못 뛰어요. 왜? 도망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고 하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서 살게 하니까 점점 어떻게? 야생화돼요. 야생화돼서 3대째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개월 후에 야생화 첫 세대,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 6개월 후에 2세대, 이민 2세대. 3세대가 되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요. 환경이 외부적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오셔서 여기 정말 좋네. 아 저 설악산 봐. 그리고 현관에 나가면 앞에 숲이 쫙 보이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즐기고 강력하게 느끼고 하는 동안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산봉우리에는 다 뭐를 박았어? 쇠를 박았습니다. 왜 쇠를 박았어? 그 아름다운, 멋있는 산꼭제기에서 기가 나온다 이거야. 생기가. 그래서 이 쇠를 박아 놓으면 그 쇠로 기가 다 흡수가 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본 사람도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 한국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쇠를 박으면 우리가 저 산으로부터 귀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사실 그 기는 산에서 물리적으로 나오는 기가 아니라 그 산에 못생긴 산에는 쇠 안 박았어. 어떤 산에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산으로 와서 정말 이 산 멋지다. 그러면 그때 생기를 받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 그 자체가 기다 이 말이에요. 쇠를 박으면 안 받으나 기는 받아요. 그런데 쇠를 박으면 우리는 귀를 못 받는다고 믿으면 귀를 못 받아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악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설악산에서 제일 힘든 등반 코스가 무슨 코스예요? 공룡 능선. 능선을 따라가는데 능선만 따라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공룡 능선 갈 때 제일 힘든 게 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내려면 약 14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70세, 만 70세 되는 해에 그게 언제이냐면 2003년이에요. 2003년에 제가 만 7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나. 그래서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공룡 능선을 꼭 가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 몇 시간을 어떻게 걸어요? 물을 지고, 물을 지고. 그 힘든데 땀나고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먹는 거, 그러니까 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룡 능선을 70세 때 14시간 만에 완주했어요. 몸살 안 했어요? 몸살 안 했어요? 하여튼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놀랍게 건강 상태가, 그리고 정신 상태가 변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뉴질랜드 가서 사박 오일을 계속 매일매일 등산하는 거예요. 그 밀포드 트랙이라는 트랙킹 코스가 있는데 정말 멋져요. 배낭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3년 전인데 제가 갔다 와서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환경,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에는 무엇의 영향으로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집이냐 산이냐. 완전히 다른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안 변해요. 배렵군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총을 쏘아서 죽이고 상하를 잘라 가는 데서 오는 정신적, 심리적, 내면적 충격이에요. 이 내면적 충격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상하가 나오지 않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 그래서 뉴스타트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회복하려면 외부적 환경도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변화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웃고 박수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거 하나라도 선택. 내가 지금부터 웃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는 분은 산속에 가셔서 또는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잡념에 시달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잡념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하하하 지금부터 웃자. 그런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거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왜? 쪼기라는 것 때문에. 쑥이라는 것 때문에. 쑥스럽다 이거야. 웃긴다 이거야.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그거 하나 선택하는 것. 내가 뭐 미치자고 웃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건전한 선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를 듣고 인상을 깊이 받고 아 그렇구나.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 좋아. 내가 사실 내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나는 맨날 화만 내고 살았어. 맨날 이러고 살았어. 지금부터는 웃는 얼굴이 되자. 그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게 쑥스러워요? 쑥스러우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맨날 웨아! 웨아! 하고 살았으니 암에 걸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웃기로, 그래서 산책 시간이 되면 집을 떠나서 동네에 있는 산으로 가는데 그 산으로 갈 때가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린대요. 그런데 이제 10분은 평지니까 길이니까 웃기가 참 힘들더래요. 그래도 그래서 하하하하! 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미쳤나? 맛이 갔네?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그런데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좋은 수를 발견했대요. 하루는 그 한 10분 평지, 도로를 가면서 웃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했어요. 하다가 이 사람이 하루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그런데 한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데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hö relacion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러다! 하하하하! 야! 죽어! 죽어요! 희리키키키키gets 속은 그래야따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의 시도를 해야 해요. 그분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내가 좀 부정적인 면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를 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부정적인 면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직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고쳐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하면 놀라운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환경에는 어떤 환경이 있고? 환경,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더라도 내면이 어두우면 외부적 환경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별로일지라도 내면적 환경이 밝으면 그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내면적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외부적 환경은 꼭 같죠. 그렇죠? 먹는 음식도 꼭 같고, 살고 있는 집도 꼭 같고, 엄마도 꼭 같은 엄마. 그래서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고, 동일할지라도 내면의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내면의 환경의 유전자는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격,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변하면서 유전자가 따라서 변하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 내 생활 습관 이런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내 병만 좀 나아 보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한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의 구조적, 물질적 면만 변질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병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직해져야 돼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유전자의 영향력을 너무 받아가지고 분노가 조절이 잘 안되게 돼 버렸다던가 왜 그럴까?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라고 솔직하게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바꿔 가면 유전자 상태가 점점 달라지면서 어? 내 생각이 좀 바뀌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 한 달 정도 하다가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내가 놀라게 돼요. 밝아. 밝아. 아시겠죠? 달라졌어. 그게 달라져 있으면 내 유전자도 틀림없이 달라져 있고 그러고 보면 나의 상태가 훨씬 좋아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병이 낫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없이 암을 잘 치료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되었을까?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면이 있다. 내가 볼 때는 나의 이런 면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바꾼 사람들은 암 낫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술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재발하면 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지 뭐. 나를 기계 취급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병은 유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저는 그의 사무실 stylist님과 maravil Unders問이